고맙습니다. 앵콜곡 한번 갈까요? 신나게. 그럼 우리 다같이 오늘 여기 사실은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. 부산 가수 은실입니다. 구멍이 뻥뻥, 긴 이별, 정은 하나. 은실이 작사 장태민 작곡. 세 곡 다 은실이 작사 장태민. 장태민 꼭 무릎이라는 노래가 요즘 뜨고 있어요. 그만하라네. 갑시다. 내일 다시 해야 된다. 슬슬 흐려진 지구를 두고 나만 뛰면 못하나. 슬픈 우린 흘려를 두고 나만 멋지 해보다라. 슬슬 흐려진 지구야. 이 세상은 어울렸다는 게 이 세상을 같이 하자. 지구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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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